안녕하세요. 국제표준을 보유한 AMR 물류로봇 보카트 180이에요. 저는 수술실이나 투석실까지 배송 로봇이 되게 무거운 물건을 엘리베이터를 스스로 타고 나른답니다. 저를 이용하면 단순한 업무는 줄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요. 게다가 도난 방지 도어나 항보장, 태블릿 버치대도 장착함 맞춤 물류로봇이랍니다. AMR 물류로봇인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 마루솔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. 그럼 안녕!